한 공연이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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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어? 성규가 저렇게 말을 잘했어? 성규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걸 저렇게 잘했어? 이런 얘기가 들려오다가 저는 아직도 지하철을 되게 많이 타고 다녀요. 혼자 움직일 때 늘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타고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알아봐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못 알아보는 이유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각인된 건 사람들한테 각인된 거는 범죄도시의 위성락 빡빡머리 그리고 극한직업의 짧은 머리의 어떤 마형사? 내가 극 속에서 그 사람처럼 보이구나 그 사람처럼 각인이 되구나 그래서 사실 기분도 좋고 연기를 했을 때 피드백 되는 느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기하는 과정 그리고 연기를 접하는 모습들 루틴,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강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기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연기? 저는 참 여렴보다 저는 호연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 흔히 따지자면 나 지금 연기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 상대에게 좋게 어 나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느낌으로 좋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연기를 좋아하거든요. 좋은 연기가 뭐지? 좋은 연기가 뭘까? 네가 보는 좋은 연기가 뭐야? 아니면 내가 보는 좋은 연기는 이래?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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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저희가 연기 워크샵 워크샵을 만들었거든요. 공연만 하다가 매체로 넘어가는 친구들 저 아니면 뭐 오의식 배우 조연식 배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아실만한 그런 배우들 그리고 이희준 배우 김민재 송중기 배우도 저희 워크샵에 같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매번 매번 내 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는 사실은 되게 피드백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다 프로니까 같이 리딩을 하고 같이 공유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여련할 거냐 호연할 거냐 해서 저희는 호연 쪽을 택한 거고 그리고 그 호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워크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보이스 워크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대모사 이 성대모사가 그냥 어떤 순간적인 누구의 재밌는 부분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다큐멘터리나 일상적인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걸 한번 똑같이 해보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녹화하고 녹음하는 것처럼 5분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대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녹음본을 들으면서 다 대본화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숨을 쉬고 여기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패턴화가 돼 있고 그 패턴대로 그리고 또 말의 느낌도 너무 대사가 아닌데도 너무나도 잘 전달되고 잘 들리고 외향적인 소리 말투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처음에 따라해요. 이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호흡까지 따라하다 보면 이 과정을 좀 겪다 보면 이거는 좀 겪어보면 아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들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느껴지고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생기고 우리가 대본을 다시 돌아보면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말들 사이에 어마무시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 사람이 이런 환경 이런 지금의 상태 그 감정 그 대상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만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하나의 캐릭터는 내가 나중에 어떤 배역을 쓸 때 묻혀버리는 순간 남들이 보기에 오 얘 연기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되게 독특한데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습한 대로 내 호흡은 이래 이 호흡은 이럴 거야 라면서 무슨 호흡을 나누고 이러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 호흡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워크샵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이 워크샵을 너무 사랑하는 거고 모여 있으면 그 막 프로와 프로 프로? 연기를 막 좀 한다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순수하게 상대의 걸 보고 좋아하고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냥 행복할 뿐이에요. 두 번째가 동영상 워크샵을 저희는 동영상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기 워크샵 오기 전까지를 얘기해봐 이래요. 너무 신기한 건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좀 어제 뭐 일을 늦게 끝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잤는데 너무 피곤한데 알람시계에 울려가지고 간신히 깨고 내가 눌렀는데 아 근데 깜빡 잠이 들어서 10분 10분 늦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또 대분화시켜요. 한 10분 15분 되는 그 설명을 야 그거를 좀 어디 가서 어디 그때의 그 감정을 너무 다 싫은데 여기까지 온 거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봐 그러면 그 라인을 변하지 않고 이거부터 들어가는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이렇게 알람 소리가 진짜 정말 아 진짜 미친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 좀 전에 말했던 그냥 평이하게 얘기했던 그 동영상 내가 그려놓은 동영상은 그대로 유지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사람이 배역이 이 배역이 이 대사를 할 때 아까 사고의 흐름이라고 얘기했던 거와 흡사하지만 이 사람은 벌써 우리는 얘기할 때 네가 그랬잖아 이게 대사가 만약에 네가 그랬잖아 그때 거기서 그랬잖아 라고 뭔가가 있을 때 그 동영상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 영상을 네가 그랬을 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그랬잖아 이렇게 할 거냐 모든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 건덕지가 그 동영상 안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깨닫고 연습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와 이게 되게 좋은 훈련이다 게임이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를 습관적으로 저희가 와서 해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배역을 맡아서 그 대본 연습할 때 이렇게 안 하지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이란 즉흥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해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많은 것들을 설정해야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반대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상상력과 연결되는 건데 자 걸읍시다 그래서 한 그 워크숍 하는 사람들이 막 걷다가 한 가지의 한 가지의 상황만 앞으로 네가 만나는 사람은 너에게 굉장히 아픔을 줬던 사람이야 아니면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네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아주 단순한 상황 하나만 줘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만납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 그러면 이렇게 보게 돼 그러면서 나한테는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대본은 없잖아 즉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말을 던지는 순간 나도 같은 공유하는 상황이 아닌 같은 상황이 아닌데 내가 뭐 아니 그때는 이러면서 상황을 막 만들어낸 아주 짧은 순간에 근데 너무 신기하죠 막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해도 그 짧은 순간엔 또 다른 즉흥적인 상상력과 동영상을 이 상대 때문에 상대의 말 때문에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아까의 초반의 방법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어떤 좀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남은 상대에게서 내가 앞에 있는 배우에게서 하는 말과 몸짓과 눈빛으로 그 어떤 상상도 가능하다라 준비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상상하는 정확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확한 얘기로 만들어내는 상상이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상대에게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주로 이 워크숍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벌써 정립화된 거는 7, 6년 5년이 됐지만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엊그저께 만나서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만나서 그 그 방법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연기에 대한 어떤 고민 각자의 가지고 있는 해결에 나갈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임과 무슨 훈련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그 고민을 연기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객관적인 누군가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전 도전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도전할지 몰랐던 그 순간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이 몇 가지 안 되는 방법으로 잘 도전해 보신다면 아마 곰세 곰세 금방금방 돼 있을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 오! 편하다 우와 달라진다 라는 걸 분명히 느낄 거예요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